제가 가져올 라디오를 알게 된 지가 벌써 4년, 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.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는 보이스 오브 신촌이라는 방송도 한 70회가량 진행을 했었습니다. 이 마을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럼으로써 저런 곳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마을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서 마을이 활성화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가제올 라디오의 퍼비나를 통해서 이 마을 미디어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마을의 활성화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 회복에 참여해 보신다면 이 마을이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큰 삶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가제올 라디오가 큰 활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보람을 느끼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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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